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서방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올림픽 내셔널 파악의 명소들을 또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보실 곳은 허리케인 리치입니다 허리케인 리치는 올림픽 내셔널 파악의 중심 도시인 포트엔젤스에서 약 20마일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리치는 올림픽 내셔널 파악에서 가장 멋진 포트엔젤스에서 안내소까지가 약 5마일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먼저 안내소를 들리셔야 됩니다 안내소를 들리셔서 그날의 도로 사정과 그 다음에 가볼 만한 장소를 추천받은 다음에 지도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름에도 눈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의 웨더 그 다음에 도로 사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 센터를 꼭 들리시고요 방문자 센터를 바로 나와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약 18마일 18마일을 올라가게 되면 허리케인 리치가 나오는데요 허리케인 리치를 가는 도중에 구를 일부러 만든 터널을 만든 3개의 터널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곳은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이 절벽이 있는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겁이 많은 분들은 그 절벽이라는 걸 바로 인식하지만 내려올 때 말로 바로 어마어마한 절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하게 되면 운전이라도 똑바로 해 라는 말이 손님으로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험한 길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허리케인 리치를 가게 되면 3000미터급 봉우니를 약 30개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름답다는 말 한국말로 우리 끝내준다는 말을 2살짜리부터 90노인까지 쓰는 슬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레이트? 그건 최상의 표현이고요 오리지널 표현이고 여기서는 아썸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썸이 아니고요 오썸 또는 아썸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꼭 여행을 할 때 멋지다 말을 할 때 한국말로 짱이다 끝내준다 라기보다는 아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리치에 도착하면 왼편에 방무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된 목재 건물인데요 방무자 센터에서 왼쪽으로 정면을 왼쪽 물을 보면 3000미터급의 설산들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름에만 또 올림픽 내셔널 파악의 허리케인 리치에서 능서를 타고 가는 도로가 약 4마일을 더 갈 수 있는 도로가 오픈이 됩니다 언제 오픈이 되냐면 5월 말인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5월 말이고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오픈이 되면 허리케인 리치 방무자 센터를 지나서 능서를 타고 가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파킹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킹장에 세워놓으시고 걸어서 약 1마일을 가면 작은 언덕 오른쪽에 작은 언덕에 올라서면 거기까지가 약 300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오른쪽에는 멀리 바다가 보이고 왼쪽에는 허리케인 리치의 정말 명품인 설산들을 보시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블랙테일 디어라고 해서 검은 꼬리 사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보고요 터치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허리케인 리치에 방무자 센터가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차를 채워놓고 숲속으로 약 50미터를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 있죠 영화가 있어 있죠 첫 장면 마리아가 들판에서 막 뛰어놓은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거와 똑같은 잔디밭이 깔려있는 산등석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마리아처럼 한번 이렇게 뛰돌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명소가 되겠고요 그 내려오는 길에 약 18마일을 내려오는 길에 오른쪽 계곡을 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리치는 6월에도 눈여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여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리치를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다음 갈 곳은 다시 내려와서 101번 도로를 따라서 다시 계속해서 약 15마일을 가게 되면 왼쪽에 호수가 나오고 거기 호수를 지나서 오른쪽에 탁 트인 호수가 나옵니다 레이 크레센트라고 하는 호수가 나오는데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서울에서 경춘가도를 따라가게 되면 나오는 호수가 보이죠 가평 가는 곳에 아주 멋진 호수처럼 그런 호수들이 나옵니다 바다같이 넓은 호수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레이 크리센트 라치가 나옵니다 라치 숙소가 나오는데 그 안을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싸인판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카누를 밀려줍니다 카누를 밀려주기도 하고 패럴보트라고 해서 혼자 패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호수는요 이끼가 없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호수물이 깨끗하냐 하면 에메랄드빛입니다 에메랄드빛 아시죠 초록색 에메랄드빛 그래서 호수 밑이 보이고요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아니면 패럴보트나 카누를 밀려서 그 호수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얼마나 멋진 곳이냐면요 일반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는 카메라 또는 어떤 유형의 카메라라 할지라도 찍으면 바로 다 명품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이 크리센트는 꼭 들리시고요 레이크 크리센트의 중간에 보면 라포엘이라고 L.A.포엘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쳐다보면 거의 한 40미터 내지 70미터가 되는 침엽수들이 빽빽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민물과 계곡의 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 피크닉 테이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샌디치를 잡수셔도 되고요 가져간 스테이크나 아니면 바비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라포엘이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를 지나서 호수가 끝나는 곳 그래서 호수 길이만 레이 크리센트의 길이만 약 15마일입니다 15마일을 계속해서 35마일에서 40마일 속도로 가서 끝나는 곳에서 호수가 끝나는 곳에서 약 4분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왼쪽에 솔덕 온천으로 가는 온천길이 나옵니다 물론 오른쪽에 크게 솔덕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입장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의 국립공원은요 국립공원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만 볼 경우에는 1년짜리 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 국립공원을 다 패스하는 미국 전체를 다 통과할 수 있는 패스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그래서 패스를 사서 통과하시면 그 입구로부터 약 30분 정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침엽수를 따라 돌아가는데 얼마나 길게 늦게 되는지 좁은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를 가시게 되는데 마치 내가 여기 잘못 왔나 할 정도로 가게 되면 드디어 침엽수를 통과해서 좁은 길을 통과해서 솔덕 핫스프닝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솔덕 핫스프닝이 나오는데요 주차를 하시고 입장료를 내시면 거기서 하루종일 할 수 있는 패스를 줍니다 손목에다 밴드를 자기가 입장료를 냈다는 밴드를 주게 되고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솔덕 핫스프닝을 지키게 되는데 탕이 세 개가 있습니다 뜨거운 탕 그 다음에 중간 탕 아이들이 노는 탕 그 다음에 일반 수영장 풀이 있습니다 찬물 그래서 어른들은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하시고 아이들은 중간 탕 그 다음에 또는 무릎팍 이하로 되는 탕이 있고요 그래서 솔덕 온천을 하시고 거기는 유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15분 이상을 하지 마시라 그래서 15분 정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또 15분 하시고 주의할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황은 옛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연탄 캐스와 똑같은 캐스이기 때문에 그 바람을 코로 맞추면 안되기 때문에요 항상 바람을 등지고 앉는 것이 오래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천을 하시고 샤워를 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에 다시 나오셔서 왔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 방향을 가시면 그 솔덕 폭포가 나옵니다 솔덕 폭포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온천을 지나서 온천에서 다시 나와서 진행 방향이었던 곳을 더 하시게 되면 약 7마일 정도를 가시게 되면 주차장이 꽉 막힌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계속해서 약 1.5마일을 가게 되면 멋진 폭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다리가 있고 폭포가 흐르는 데가 있는데요 가는 길이 침엽스가 마치 나를 환영했듯이 아주 그냥 마치 내가 VIP가 된 느낌으로 엄청난 침엽사들이 나를 반겨줍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가서 솔덕 폭포를 보시고 거기서 산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코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력의 능력대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미 온천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솔덕 폭포까지만 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하고요 오는 길에 보시면 나무에 뭔가가 달려있는 걸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꼭 죽은 나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왕버섯이라든가 말굽버섯, 오리궁대이버섯 이런 다양한 버섯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국립공원은 어떤 것들에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이것이 바로 상왕버섯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허리케인 리치와 크리센트 레이크 그 다음에 솔더까지 소개했고요 다음 편에는 워싱턴제 서북적 끝 니어베이와 라프시 그 다음에 트윌라이트에서 나왔던 폭스라는 도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우서방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